이제 소주 한 잔 먹고 형님하고 같이 자고 제가 이렇게 쓱 자고 있는데 화장실이 좀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쑥 봤는데 형님이 안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보통 화장실이 마루 쪽에 있으니까 문 열고 쓱 나갔죠. 그런데 식탁 밑에 누가 이렇게 부스럭 부스럭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. 소세지를 쑥 들고서는 그 강아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. 그 강아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. 엄마? 엄마? 이 녀석의 2시 밤새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렸네요. 지금 도연 씨하고 사실 성규 씨는 내일 녹화 때문에 가셔야 될 텐데 그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찝찝해서 못 가요. 좀 더 그래도 가셔야 돼요. 아무것도 한 게 없네. 우리 라디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게 한 게 없든 아무게 한 게 있든 가셔야 돼요. 아니 얘기도 하나도 거의 못 하고 지금. 그냥 간단하게 What a wonderful world만 깔아주시면 한 세 소절 부르고 드실 수 있어요. 그럴까요? 저도 말도 제대로 못 하네. 아까 나랑 볼빠랑은 이렇게 달라요. 별건 아니고요. 오늘 와서 제가 축하로 너무 익명해. 축하로 너무 익명해. 몇 소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. I said you so bi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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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뭐 갖고 계시더라. 여자 부부라면 태어로 너무 많이 가냐? 남자 질 얘기하려고. 야 너는 내가 볼 땐 마음이 없는 거야. 내가 볼 땐. I said you so big! 매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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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이야. 더 막 사람을 막 미치며 하내야 진짜. 매력이야 매력이야. 좋아요? 아 좋아? 세호야 너 싫단 얘기야 너 싫단 얘기라고 이건 아 저렇게도 저렇게 일 수 있구나 됐어요 됐어요 자 오늘만 하는 라디오 내일은 없는 라디오 유재석의 2시 밤새 우리의 밤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홍진영의 잘가라 뛰어들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